둘인 진, 남준 다 가져놓고 야 넌 나래가 없어? 잠깐 나도 원하거든요? 아 이쪽 원 나 봐봐요 이렇게 한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잘하지? 이렇게 한번 잘하지? 둘 셋 지민이와 샹국이 오케이 아 지금부터 이렇게 하는 지민이 형무기 지민이 형무기 지민이 형무기 진짜 난 나라를 쏟았다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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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얀 밤을 흐리는 예쁜 아기고 유만해도 몰라요 그쪽까지 가버리면 뭐예요? 변화 찬스예요 엄마요 엄마 드디어 우리 어머님 나올 때가 됐다 아 지금 다 고은힝 찬스예요? 지민이 형무기 남준아는 두 번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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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끄러워! 시즈네! 시즈 exclus !